2. 2. 2. 3. 나도 너 힘들어 할 때 혼자 두기 싫었어. 내 옆에서 힘들면 안되냐고. 같이 힘들자고. 붙들고 애원했어. 근데 넌. 우리 관계 버려져. 형아 나 쪽팔리잖아. 형아? 형아? 형아 너까지 나 이제 빛을 하게 해. 형아.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. 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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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천말고. 친구하자. 형아. 찐 cukuhuhuhuhuhuh. 난 나 하더라도 강 envelop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. 그냥 맥だから кат oats. 그럼 어차피 이렇게 쓰러진 김에. 신내라고? 아니, 힘내지 말고 쓰러져 계시라고. 우리 쓰러진 김에 지우시자. 가슴에 둔 그 순간. 너를 만났지. 너는 이해지게 짓도니 가슴에 둔게 사고 있을지. 나는 그런 너가 못 견디게 줘. 나는 나를 깨져줄 듯한가. 너가 진짜 죽을 시려는 거다. 나야. 내가 지우고 나온 거지만. 네가 왔어. 넌 본의 아니게 누냥 쓰고 있잖아. 너 나 신경 쓰이지? 사실, 너 지금 정신은 안 했잖아. 아니, 네가 지금 이런 거. 이기적으로 못게 안 느껴져. 너한테 특별한 마음 없어. 병원 밖에도 여전히 여전히 존재하고 메스를 잡던 못 잡던 뭐라고 하지? 너는 왜 이내 치대야? 엄마 때문에 상해한 게 있어서. 사실, 이거랑. 이 자리 망했어. 아무도 바빠서. 너가 너무 많은 걸 알았다. 그래도 소중한 것도 하나 없었잖아. 나도 진짜 좋아해. 어느 순간부터 난 너를 나를 도움을 수 있는 것 같아. 사람에게 상처받은 모습이 같고 무너진 모습이 비슷하고 너랑 함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느끼고 네가 기다려도 돼? 네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냐고. 네가 그랬잖아. 내가 괜찮아지 못하네 너도 괜찮아질 것 같았다고 내가 드라마를 극복하는데 이유 같은 게 싫어하다면 너보다 더 큰 이유는 없어